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수완박과 관련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는데 그러나 이걸 놓고 지금 후폭풍이 거셉니다 급기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이걸 아주 우려하는 눈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을 지키고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여론이 신창치 않다는 것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합의를 해 줬냐 수용을 해 줬냐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려서 권력 비리 수사를 아예 못하도록 막겠다 하는 의지가 보여 있는데 그걸 이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국민적 분노가 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서 이게 아주 괜찮은 안인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사과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모자랐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꼼수 탈당을 했다가 그래서 밀어붙이려고 했던 민형배 의원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도 도대체 이런 안을 왜 받아들였나 하는 반대 여론 이런 것들이 밀어붙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정당과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가 놔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국 6천여 명의 교수들이 모임인 정교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오늘 성명서를 냈습니다 제목이 바로 이런 정당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난 2021년 5월 달에 청주시 오창업에서 발생했던 여준생들의 극단적인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거기에 두 친구가 경찰에 고수하고 경찰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의붓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딸과 그의 친구가 경찰에 고수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미비로 또 자료 보완을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면서 양기관 사이에 핑퐁이 되는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분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불러온 숱한 사례 가운데 일부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되지도 않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게 핑퐁하면서 반려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불행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 상반기 정부 검찰청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진 것은 2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소외된 것이 43.5% 심지어 아예 6개월이 지나도록 미이행된 건이 13%인 9,429건이라고 합니다 고소고발을 해도 수사기관에서 진술기회는 감감무수숙이고 경찰의 수사부서가 근무 깊이 1순위가 된 채 사건 돌리기 또는 고소장 쪼개기 인사 발령시까지 미적되기 등의 요령과 편법이 만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대한민국은 범죄자의 낙원이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에 보장이 되어 있는 준사부기관인 검사에 의한 수사의 통제 또 효율성 장치를 충분한 대안 없이 무력화시켜서 그래서 그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인데 이제 대한민국은 아예 대놓고 법의 이름으로 오창여중생 사건과 같이 범죄 피해자들을 양산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정교모는 비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창여중생들의 비극은 시스템에 의한 국가살인의 서곡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국회의원 황운하가 금수완박을 주도하는 것도 정말 코미디 중의 코미디라는 겁니다 중대 6개, 중대 6개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정말 해도 괜찮다 하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황운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 우롱하는 처사라고 정교모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도한 독버섯이 법률로 자라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역적 행태에 국민의힘이 가세했다는 겁니다 금수완박을 위해서 시대에 국회법 농단을 일삼은 민주당의 작태에 의원직을 걸고 투쟁해야 할 야당이 박병석의 중재 안이라는 것을 민주당보다 한 발 앞서서 무조건 수용했다는 겁니다 편법과 또 사보임으로 국회의 입법 숙려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핵책했다가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여기에 조력하지 않자 바로 자당 의원을 위장탈당시켜서 야당 신분 행서를 하도록 했던 민주당을 아주 매섭게 꾸져져야 할 국민의힘이 여의도 권력에 성력화된 그 안에 한통속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야합의 명분을 준 박병석 국회의장이 누구인가 그가 만든 중재법안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박병석은 20대 국회에서 국회 부회장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트 강행 저지를 위한 표기를 써 민주당 의원으로 표를 던졌던 인물입니다 검수완박 사태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의 밑자락을 깔아줘서 여당의 공갈과 협박의 환경을 조성한 자라고 이렇게 정교모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중재안이라는 것이 여당의 검수완박을 그대로 뺏긴 것이라고 그래서 시한만 단 몇 개월 또는 1년여 뒤로 미룬 더한 악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회의 민주주의자이기는 커녕 야비한 정치꾼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인 게 국민의힘 권성동 또 원내대표는 누구인가 그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았기에 검찰의 직접 수사가 없어져야 한다는 개인적 감정을 갖고 있는 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과 살을 구분 못하는 정치인이 머지않아 여당 원내 사정탑이 됩니다 선거사범과 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검찰로부터 박탈해서 경찰에 넘겨주도록 함으로써 여야 가릴 것이 없이 검수완박을 정치권들의 방패마귀로 공유하겠다 하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남겨두었다는 검찰의 보안수사는 경찰이 응해도 그만 무시해도 그만인 허울뿐임을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1년 전에 시행되었던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더 큰 피해를 국민에게 안길 박병석의 기망적인 중지안에 대해서 조건 하나 걸지 못했던 국민의힘에는 국민도 힘도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슴도 머리도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가세한 국민의힘은 맛을 잃은 소금이고 같은 기도권을 누리고자 하는 패거리 이익직단임을 고백한 셈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도면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여의도는 여야 공의 낡은 정치체제 속에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하나가 된 희생 불가능한 집단들이고 국민의 의사를 참청해서 모인 소금이 됐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자들에게 입법부와 국회 그리고 의회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라 걱정하는 국민은 대이상 여의도의 인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이 통과되어서 법률란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문재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1차 수혜자가 본인이 되겠지만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서 결단해 주기 바란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의 산물이라는 정치적 속임수는 더 이상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똥을 먹이려다가 가래침으로 바꿔다 해서 국민이 먹을 수는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겸원은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이지만 검수완박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만일 검수완박법률이 공표되면 취임 즉시 이 법안을 폐기하는 안을 헌법 제72조에 따라서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범죄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정치인은 범죄수사로부터 성령으로 남겨두는 법률은 그 자체로 국가안위에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의 탈원전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에너지 정책을 파탄됐다면 정권 말기의 검수완박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절단을 내고 국가 본연의 1차적 기능에 대한 자유행위에 다름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통과된 검수완박법안은 국민 투표에 붙여지고 이후 법률 아래 대하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내치의 기본 질서를 파기하는 행위가 여야 담함으로 법률이 되고 그 법률이 시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같이 않는 정당들이 모인 입법부는 더 이상 입법부도 그리고 국회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차기 대통령조차 헌법수호와 국민기본권보호책무를 버리고 낡은 여의도체제에 굴종한다면 남은 것은 국민저항이고 그 저항은 백번 천번 옳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4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정국교수모임 기본적으로 이번에 박병석 중대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 법안이 만약에 들어오면 헌법 72조에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이 법을 폐기하도록 하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이건희와 국민의힘도 더 이상 정당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여야가 합의한다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잘못된 여야 합의는 문제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이나 또는 박홍건이나 나아가서 박병석이가 중재했다고 밀실에서 야합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엄중하게 지금 전국에 6천여 명의 교수를 대신해서 정겸어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